제가 안드로이드여서 못 깔았지? 이걸 왜 깔아요 근데? 아까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우라 너 코 진짜 심하게 고라 너랑 같이 못 잘 정도로 너가 너무 심하게 고른다고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고쳐도 되지 않아요? 어 그걸 어떻게 고쳐요? 궁금하니까 궁금하던데? 아니 어머님이 야 너 목료병이 진짜 심해가지고 잘 때 와서 요리를 만들고 가더라 뭐 이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전세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운받았거든요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았는데 다운 그 사람들이 자기 웃긴 걸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 보는 데가 있는데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막 유통 세 개 세 개 네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여기 네 이거 들어보자 오 좋네 이런 게 이게 좋네 이게 꿀잼이네 엄청 이런 거 잘 때 막 지 혼자 씨부리는 거죠 뭐라 그러는데 뭐라는 거야 14초 짜리 awesome idea 노래하는 것도 있다 노래하는 것도 있다 노래 부르는 거 우리한테 너무 작게 들리는데 우리한테 좀 작게 들리네 시청자분들은 잘 들리시는 건가? 자면서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때 뭘 무슨 말을 했을지 브라질 사람이 자면서 하는 건가 봐요 브라질 국기가 있네요 어 지나갔어 저희 쪽에 소리가 스피커가 좀 작게 켜져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긴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로드 중 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어 아 맞을 것 같다 뭘 맞을 것 같아 제가 오늘은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어 중국 사람 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아까 노래 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뭔가 재밌는 게 딱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싸내게 바뀌죠? 제발 방금 들었어요? 방금? 이런 말들 하면서 잔나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왜 다운? 다운? 아 난 다운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 제 건은 1번 1분식 건 2번 여러분이 판단 내려주세요 1번, 2번 1번 아 아 이리 압도적으로 받네요 오늘은 아 나는 2번도 괜찮 난 진짜 괜찮은 어플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빵받는 거였죠? 이게 아니고 어 여자분을 이렇게 때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성가족부랑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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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아 그냥 때려요 아휴 이렇게 해주세요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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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렇게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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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리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손 이렇게 해서 몸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쪽으로 돌리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앞으로 좀 앞으로 빼주세요 얼굴을 닫혀요? 됐어요 얼굴을 턱 대야죠 아! 짝쎄!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369 한 번 더 하실래요? 왜요? 시간도 남았는데 아니요 그 시간 남았으면 야구 한 판 더 하죠 아니요 아니요 야구는 됐고 야구가 42분이라 좀 애매하긴 하네요 낙갱공화국 예고나 좀 할까요? 뭐 또 있어요? 낙갱공화국이요? 아 낙갱공화국? 네 어차피 같은 멤버에 여기 홀스 형만 하면 더 있는 거예요 네 노래 하나 하시든지 저요? 저 노래할래요? 노래요? 뭐 할까요?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지난번에도 그거 해주셨죠? 티얼즈 아 제가 신청곡 해주셨죠? 네 그러면 아 이번 주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신청 한 번 하겠습니다 뭐요? 근데 모를 거 같아서 뭔데요? 태연의 마이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몰라요 전쟁의 신 아테나 거기죠? 몰라요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박승철 아 몰라요 박승철 그것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신청곡을 말해요? 아 그래도 말하는 것 중에 아는 거 아 그러면 아우 시청자분들 제가 아니 아니야 태연씨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큰어머니 노래 큰어머니가 누구예요? 빅마마요 큰어머니의 교수님이에요 Huge 연 몰라 잘 아니에요 들으면 알아요 이거는 아 진짜 연 dad 연 몰라요 잘 왜냐면은 아니 들으면 안 다니까요 모른다니까 모르면 그냥 으stage 큰어머니의 연은 국민가요예요 나중에 그 아 진짜 질입니다 이 그 큰어머니가 나는 가수다 요즘인데 dort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나와서 연 부르셨는데 아 쩔어요 쩔어 한번 부탁드릴게요 크나머니의 연 이렇게 잡고 잡아요 이렇게 잡고 너무 이쁘죠 약간 김종보스타일이 있어요 아픈 신의 남은 집 좋게 담아둔과 저라고 부르기 싶은데 도대체 넌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불러요 조금은 더 갈까요 아픈 신의 남은 집 아픈 신의 남은 집 아픈 신의 남은 집 넌 사랑한 마음에 그 어떤 말 볼 수 없는 인형된 것 같아 아쉬운 맘 더 버려 아픈 신의 남은 집 아이들 아픈 신의 남's사 살코는 아아치 이게 뭐냐면 큰어머니가 체념을 만드셨다가 체념 후를 만들었어요.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체념 후를 만드셨는데 체념 후도 사람이 많이 부르니까 아 니네들 부르지 마 이러면서 완전 높여서 연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연보단 체념이 쉬워요 자 아 진짜 체념 갑니다 행복했어 체념 갑니다 들어가요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게 널 떠나보내는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막스러워 음악 나 아 다 자 다 놔둬 끝내 먹으면 아 네 예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나의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 아니다면 다시 애착하는 걸 숨 안 가고 싶은 마음 뿐이야 아이 가사오라고 어떡해요 가사오라고 나도 부르지 어? 아이! 아이 가사오라고 아이! 동마도 해요? 마사오라고 이거 다 불러야 돼요? 그럼요 봄 판떠니 조금 더 내 세상 가질 않았니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은 이미 원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정신을 살펴 Bei 우리 손을 돌릴 수만이 따면 다시 애착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야 와인 걸까요? 아직 안 가요 눈문들은 틀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만은 네 모습이 흐릇하게 보여 물이 다 남아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잡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내 마지막 사랑은 마지막까지 왜 가사가 하냐고 나 보다 그 은린 여자 만나기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좀 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가성을 써요? 원래 노래할 때 가수 쓰는 거예요 조간우예요? 고자창법이요? 저 그래서 박지윤 노래 잘 불러요 성인식 들으면 후우 나의 안으로 다 있어서 영원히 해요 후우 멘탈이지 말아 후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대로 써 후우 내게 해줘 후우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그때요? 네 일단 중 70 70 키는? 몇 살 때에요 그게? 고1 때였나? 고1 때 70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테이블은 뭐 사요? 아 사실 저도 좀 걱정했어요 어 그래서 아 네 네 그 사람이 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제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말 안 하고 제 친구한테 근데 그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다르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나되면 이쁜 사람도 사실 정감 가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아 근데 그런 여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지 나되는 애들 좋아한다고?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걔가 그 나되는 정도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정도는 뭐냐면 자기 의사 표현 확실히 하는 정도? 그리고 남자가 뭐 하자고 그랬을 때 리액션 잘해주는 정도 야 우리 저기 뭐야 잠실에 실탄 사격하러 갈래? 오빠 너무 좋아 나도 실탄 사격 오빠 관자놀이에 쏘고싶다 이 정도지 성인식 올라가서 몸에 물 뿌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았어요 그냥 그랬었다고요 그게 생각은 안 해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성인식 보다 저희가 이거는 꿀잼 콘텐츠니까 좀 아껴놨다가 뭐요? 재밌어요 아 재밌죠 기대 기대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테이블 나야돼요? 아 있으면 좋죠 압 보여드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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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 진짜 테이블을 위해서 압구르기 한 말 줘야돼요 저희가 저희가 그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지 방송 사고가 난다든지 어 아니면 우리 옛날에 엑스맨 같은 것처럼 선생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려고 편집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미지 본인 이미지 관리지 마세요 네 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노래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번 저번째부터 제 이미지는 망가졌어요 지금 완전 좋은 노래 체점 시켰잖아요 내가 막 드렁끈 타이거 시키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성을 쓰게 허락을 해주셨어야죠 가성은 가성으로 하면 듣는 사람들도 되게 뭐 듣기 되게 건자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그러니까 조금 못 부르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가 잘 부르면 가수 있지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못해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 저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열심히 해서 뭔가 2절을 위해서 1절을 건너뛴 것 같은 아 열심히 했어요? 네 절점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네 오늘은 좀 괜찮았네요 저희 5분 남았으니까 저번에 그 TRG가 나요 이게 나요? 이게 훨씬 낫죠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할래요? 해요? 행복하게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기를 하하하하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때려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저희 엔딩 멘트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지나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시간 권자로그 여기서 이번 주 권자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컨텐츠 다운로드 아 맞아요 위험해요 위기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추천은 아무도 안 했던데 그러니까요 저의 위기에요 위기 위기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 천 개 기대하겠습니다 천 개요? 추천 천 개 다운로드 천 개 뭐 받다가 중간에 일시중지 누르고 목록 삭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운로드 걸어만 주시면 되요 사실 그게 저희가 대부분 정액자 사용자잖아요 정액 사용자 분들이다 보니까 뭐 코인 사용하시는 분들 MP 사용하시는 분들 있지만 정액 사용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거 뭐 컨텐츠 다운로드 카운트를 저희가 세긴 하는데 그 외에 집계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인기도가 많은지 적은지 이거는 사실 이제는 시청자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클릭 한 번으로 저희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저를 네이버에 쳐봤나봐요 김일분이라고 오오 근데 치질이 딱 나오더래요 네 그래서 너 뭐니? 너 치질도 걸렸었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막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스게임TV 자유 게시판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길 아는 시길 네 꼭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희 컨텐츠샵 올라가면 꼭 다운로드 많이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다운로드랑 추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네 하여튼 부탁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거시기를 진정시키는 시간 아 거시기래 어 지나친 기대감을 네 왜요? 대명사 대명사 덫 덫 충청도의 덫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에요 드립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네 권재로그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낯겜공업으로 바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 자연정기 brother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